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3월 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3월은 현역분들 참여하셔서 열심히 겨울방학 공부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어렵다니까요. 3월 교육청 시험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문제 난이도도 있고 문항도 좋은 문항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물 머금으신 분들 많이 있겠죠. 1컷이 막 39. 이것보다는 좀 올라갈 거예요. 항상 교육청 모의고사는 점수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틀렸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만점 받으면 좋지.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만점 많이 받으셨던데 공부 방법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공부 방법을 사회탐구라 해서 암기만 아니라 있잖아요. 잘 이해를 하고 생윤은 암기 3회 2회 7이다. 윤사는 암기 5회 2회가 5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생윤 이번에 여러분들 틀렸던 내용 보시면 제가 암기하라 했던 거 테일러 암기하라 했던 롤스 암기하라 했던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 이렇게 많이 틀리신 거잖아요. 불간섭의 의무? 테일러의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까지 무생물까지도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체에 피해를 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짓 중에 하나가 개미 굴에다가 물을 부어봤다니까요. 마당에 있는. 그럼 여왕 개미가 안녕하고 나올 줄 알았어. 어리석었던 거죠. 여왕 개미는 그 굴로부터 6미터 아래에 있다는 걸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동화 보면서 알았으니까. 멍청한 짓도 한 거예요. 그때. 그때 그 개미들이 만약에 이제 살아나가지고 환생해가지고 주적을 삶는다면 나를 삶겠지. 내가 깜짝 놀랐던 책 중에 하나가 베르나드 베르벨의 나무라는 책을 봤더니 도시의 시민들이 의문사로 막 죽어요. 나중에 범인을 찾아봤더니 개미야. 개미가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인간 구멍으로 들어와서 죽였던 거예요. 무서워요. 내가.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생태계 함부로 간섭하면 그렇게 유기체. 피해받을 수 있어요. 생태계까지도 불가능한 의무고 테일러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그 개미들도 본인들 유기체로서 자유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테일러만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무슨 생명체가 자유를 실현해. 자유는 인간 개념이지. 테일러만 쓰는 개념이에요. 유기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3월 이후에. 이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말고. 분배정의에서도 롤스 입장에 따르면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적대자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적대자. 적대자. 내가 싫어한 적대자. 맞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수특이 있고 제가 3월 목으로도 드렸잖아요. 개념 확장시키는 걸 이해를 잘 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형벌과 관련해서 교정적 정의에서 칸트가 말하는, 베카리아 비판하는 법의 왜곡이 뭐냐면 베카리아는 내가 국가랑 계약 맺을 때 내 생명 박탈권 넘기지 않았어. 그럼 내가 살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생명 박탈 못해? 라는 건 칸트가 보니까 본인이 범죄자가 되놓고도 생명 박탈, 당하지 않는 형벌을 부과하는 본인이 재판관이 되는 게 법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재심에서 찾아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미 연계위에 있었던 거고. 몇 년 전부터. 그 다음에 시민부록증의 근거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거는 좀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 내용과 함께. 그래서 막 억하심정에 따라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설 강의 잘 들어보시고. 로크의 재산권 형성 이론은 재산권은 자연상태에도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약간 흔들리신 분들이 틀렸던 것 같고. 윤사에서는 이 3월 라이브. 그러니까 라이브 하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얻어갈 게 너무 많잖아. 라이브 하면 내가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라이브 때 다 했던 이야기거든. 이해는 실제성은 기질성뿐이다. 본연지성은 관념적인데 그 기질성 안에 본연지성이 포함되겠다. 이해한테 본연지성이 실제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질지성이에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전공했고 얼마나 좋아한다 했어. 그래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줬잖아. 중용은 악덕과 악덕사의 미덕이지 덕과 악덕사의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실체 개념 잘 기억해라. 실체가 신 뿐이고 실체의 변용이 양태라고 했죠. 그리고 칸트도 도덕법칙에 알맞은 것으로 충분하진 않고 칸트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뭐예요? 도덕법칙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 어디에서? 이성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감정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감정 배제해야 한다? 이런 거 틀려요. 여러분 이거 고를걸? 왜? 도덕적 행위와 관련한 감정이 있어요. 그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같이 없어요. 그렇지만 도덕적 행위와 관련해서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잘 베풀다 보면 그 사람이 인간성 촉진되고 인간답게 살거든요. 그 사람이 도덕적 행동도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생윤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쌍윤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된다? 그럼 선생님 쌍윤하라는 건가요? 이제 고민해보라 했잖아. 이번에 윤사 보신 분들 생윤 한번 풀어보시라고. 장자하고 순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도가가 유교인 척하는 거 낚이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좀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역분들. 왜? 시간이 없거든. 당장 이제 3월 끝났죠. 4월 이제 내신 대비해야 되지. 난 뭐 수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욕심은 생기거든. 내신 준비하다 보면 5월 되고 꽃 피고 여름 다가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축 처질 수밖에 없지. 이거 항상 똑같아요. 인간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단련해 가야 된다니까. 작심삼일 100번 하면 된다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했어요. 제가. 작심삼일 100번 하면 된다. 작심삼일이 나쁜 말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애들한테 그 말 했거든. 작심삼일을 100번 해봐라. 계획을 3일마다 새로 세운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대단한 일을 하면서 3월 모의고사 못 보면 또 이제 집에서 막 눈치 보겠지. 눈치 보고 혼자 막 이러고 있어봐야 자괴감, 비루함, 스페노자가 이야기했던 전혀 능동적 감정 생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3월 교육청은. 이제 6평, 9평, 수능을 놓고 앞으로 펼쳐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커리토 준비했잖아요. 잘로기에 이어서 심화주제 기출. 그다음에 수특 지혜롭게 활용하기. 수지 활용 같은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6평, 9평 수능 데뷔할 수 있도록 평가한 데뷔 모의고사도 나오겠죠. 그래서 나도 엄청 바빠요, 지금. 강의가 지금 현장 강의 휴강 기간인데 휴강 기간에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여러분들도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싶으면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또 언박싱 영상. 피디님하고 협업해가지고 막 쇽쇽쇽쇽. 그거 뭐 찍는 것도 쉽겠니. 다음 주도 당장 이제 내가 잠깐 주말에 교재 검토하고 있다가 뭐 쉬는 것도 아니야. 월요일날도 또 촬영 시간 잡아놨어요. 1시부터 이렇게 7시까지. 그래서 계속, 계속,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피드백 받고 촬영하고 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고3을 몇 년 하고 있겠니. 생각해봐라. 25세 처음 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고3을 몇 년 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패턴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고3 생활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되면 지치는지. 그럼 그럴 때일수록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월 교육청 끝났으니까 힘나는 노래 추천해드립니다. 팡팡밴드 난 반대했어요. 나는 달린다. 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힘이 날 거예요. 힘 내시면서 3월 마무리했고 앞으로 펼쳐진 커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월 교육청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